볼키퍼 정진욱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FC서울에서 이제 임대 영입을 하면서 네, 보겠습니다. 지금! 자, 공룡! 꺼버린! 네! 걷어냅니다! 아, 둘을 맞이했었는데요? 자, 지금 페널티킥인가요? 아, 주심이 찍었습니다! 네... 경기 초반 김해시청 축구단이 아, PK 기회를 맞습니다! 자, 양 팀이 경기 초반에 중앙을 좀 거치기보다는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하는 이런 패스트를 많이 시도했었는데 네... 지금 일단은 김해시청이 그 전방 투입 과정에서 지금 한 차례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루안의 헤더였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김민준 선수가 네... PK를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서욱 선수... 와 이제 김민준 선수가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심은 이제 정서욱 선수의 반칙을 또 선언을 한 모습입니다 한 차례 득점 기회 루안 PK 루안 쇼... 자, 성공! 선제권을 기록하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스코어 1대 0 자, 지금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이제 골키퍼가 반응도 할 수 없게 굉장히 타이밍을 뺏어가는 좋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안 이번 시즌 7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루안 선수가 이렇게 또 득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김해시청이 일단은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양 팀이 어떠한 전술 변화를 통해서 경기를 운영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선제골이 어느 팀에서 나오느냐 양 팀 모두 선제골을 넣었을 때 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해시청의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앞선 6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었는데 그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또 대전 한국철도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허용한 4경기에서 2무 2패를 거두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과연 한 팀은 오늘 경기에서 한 팀은 좋은 징크스를 이어가고 한 팀은 안 좋은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록만 살펴보면 오늘 김해시청의 승리가 또 접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것은 알 수 없고 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어떤 선수들의 활약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광히 앞쪽으로 길게 차 뒀습니다. 루안헤러 어, 점점 콜 중앙에서 아, 네, 나왔어요. 서정진! 아, 루안! 주간골 격합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스코어 이대영 자, 지금은 루안 선수가 마지막에 발을 대면서 루안 선수의 득적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전에 이 서정진 선수의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칩샷으로 골키퍼까지 따돌리는 이런 슈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골장면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완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시즌 8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본인의 득점 페이스를 또 이어나갈 수 있게 됐고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서정진 선수가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배천석의 패스가 워낙 좋았어요 네 루완 맞고 들어갔습니다 골 라인 넘어하기 전에 루완 선수가 터치를 하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루완 선수의 득점으로 또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스 한쪽 붙여줬습니다 좋아요 세컨볼 세컨볼 따냈습니다 오른발 정민호 따라가는 득점 정민호 K3리그 득점 1위다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고 장훈기 선수가 반대로 돌려주면서 정민호 선수가 결국 마무리 슈팅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전 한국 철수 축구단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을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민호 시즌 13호 골을 기록합니다 본인 진영에서 김혜시청 김민준 어 여유롭게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볼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준 자 좋습니다 김민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 반대팔 헤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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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골 기록합니다 김혜시청 축구단! 자 역시 물론 김혜시청이 이렇게 무르다가도 한방에 있는 팀입니다 이런 한방에 한 번의 크로스 그 헤딩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혜시청 주한성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 주한성 선수가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오면서 또 헤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주한성입니다 시도해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공격 이동현 뒷공간 패스 자 동간 났는데요 파츠 좋았습니다 빼도 보고자 정 골! 따라가는 득점 스코어 3대2 자 지금은 송수영 선수가 측면에서 벌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동료가 내주면서 굉장히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 이번에는 송수영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 송수영이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교체에서 들어온 송수영 선수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이 김승희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 또 통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잘 빼줬던 유현승이었고 송수영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경기 진행 자 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짧게 내주고요 이동현 붙여줬습니다 아 근데 좋아요 세컵 맨발 고을 동점골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멀티골 송수영 자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컨트롤한 이후에 내주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아 동점을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대전입니다 이러면서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일단 이 장면 보시죠 굉장히 잘 빼졌고 아 지금 환상적인 왼발 득점이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